오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에는 1에서 3cm의 눈이 5mm 안팎의 비가 오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남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는 만큼 이곳으로 발걸음 향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전국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영하 2.1도, 낮주 영하 5.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곡선 구례 7도, 고흥 8도, 광양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